한때 남아 훈풍이 불기도 했던 남북관계에 다시 찬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해선 육로를 폭파한 이후에 접경지역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사 붕괴선을 넘어 북한 인공기가 보입니다. 지난 15일 북한이 동해선 육로를 폭파한 뒤 수일이 흘렀지만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현재 전망대 관람은 가능하지만 대북 상황에 따라 운영 중단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근접하기에 사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습니다. 단지 거기서 직접 관측이 가능하느냐는 군에서 판단해서 결심을 할 따름이라고...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등 남북관계 훈풍을 기대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이 적지 않습니다. 접경지역 규제 해소 등 지역 발전 현안을 다루려는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고성 DMZ 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회의는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접경지역 시군은 돌발 상황에도 주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수위를 좀 낮춰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교통망 개선과 함께 안보 관광을 넘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발전을 기대한 접경지역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정희입니다. KBS 뉴스 노정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